납치하자 납치하자 어디 볼 헤드샷 아 잠깐만 나이스 얘네들 먹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응 브라보 브라보에 있다 아 나 죽었다 아하 알파 알파 참수각이다 참수각 나야아 으헤헿 에헷 아 목 부러트리는데 그걸 죽이네 아 나 좀 살려줘 지금 어 다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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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굴이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나이스 어 쟤네 금방 자란다 쟤네 알파하고 브라보 둘중 하나 먹어야 돼 너무 빨리 자라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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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 올라와 올라와 아 나 진짜 어어 굿굿굿굿굿 먹었어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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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어 어 아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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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 둘 브라보 둘 오케 여기 다 없는데 가쟤네 미니언 싹 다 브라보 치워버릴게 브라보 나 좀 도와줄래 아니 미니언 아어어 미니언 개쎄 아 쉿 도와 날라 해 있잖아요 아 왜 다 죽어 아 보자 브라보의 셋 브라보의 셋 넷 브라보의 넷 도망가 브라보인 사람들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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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괜찮아 이제 서든데스야 다 보내 다 보내 다 보내 그렇지 다 보내 알파로 하나 올라가요 알파 올라간거 내가 잡을게 아 잠깐만 아 찰리 찰리 알파에 있더니 어디갔냐 오케이 이겼다 찰리 어 지금이다 아 걱정하지마 내가 끊을게 아 아 나선 소리캔 아 아 진짜 미친놈이 쌍놈이 곱게둑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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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도망 개잘까네 와 미친빡세네 아 문제 얘 너무 느려 이 캐릭터 내 스타일 아냐 아 그 갑옷중에 뛰는 스피드를 올리는게 있어 아 맞아요 기사는 그 스태프부터요 어 나 곰봉 돼 그래서 나는 그걸 쓰니까 그나마 따라다니는게 빠른데 도망가거나 곰봉 개 오지는거 하나 얻었다 좀 극혐이다 이거 진짜 삐츠가 뭐야 아 다른 애들도 캐릭터도 할 수 있는데 그 캐릭터를 열어야 아이템을 씌울 수가 있네 아 그냥 개들 아이템이 있어 전용 아이템이 따로 있어 아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해야지 그 아이템만 나와요 그러니까 고로니까 고로니깐 아 난 얘가 얘가 제일 나은거 같은데 제일 무식하고 제일 나아 스킬이 뭐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쓸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텐데 들어가서 제가 한번씩 쓸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말하면서 쓸게요 약간 열파참이렇게 하핳핳핳핳핳핳 film 일파참 살파참 열 파참 열 파 첨 보고의 형 저거 뭐할지 자리 좀 잡은거는 2대 2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떤거 2대 2 같은 것도 있고 1대 1도 있고 맨아 이거 이거 그리고 캐릭터이 한가지 딱 잡아서 괜찮은거 잡으시면 이제 연습을 해서 2대2나 1대1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친 저게 다 기사야 괜찮아 기사는 괜찮아요 기사 두명의 방패맨 하나에다가 그 태도 태도사무라이 쟤들 좀 쓰레기인데? 빡센거 아니야? 빡세진 않아요 저거 방패맨 빼고는 다 쉬워요 귀여워 화장실 갔다오니까 딱 맞네 찰리 바로 먹을게 알파 갔다 찰리 갈게요 빠꽁이 마이크 튕긴거 같아 바리안 눈도 삐는 것 봐 바다 야 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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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어! 됐어! 오 씨! 오케이! 그렇지! 아! 클리어 혼자 클리어? 와 알파 클리어! 어! 밀어내는거 봐 이기지 오메오메 어! 얘 잘하는데 기사? 찰리는 내가 걱정하지마! 이길게! 이겼스! 와아! 예아! 판호하지 말고 나 좀 살려 빨리! 어! 어! 잠깐만! 알파! 알파! 도움! 알파 도움! 올라올라 That's right 여기쪽 제쪽 4발이 있어요 알파 올라갈게 이게 바바리안 첫번째 스킬이 뭐야? 달리기 빨라지는거야? 어! 달리기 빨라지 와! 안 돼! 우선 찰리 내가 먹기 아 이대로 하나 보냈는데 패딩을 못했다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양쪽으로 분할된다 지금 찰리 먹으러 다시 돌아온다 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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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찰리로 갔어요 찰리 럭 할께요 이건 달리기 블락같은거 없나? 브라보이 하나 있어요 브라보이 하나 나이스! 뒤져! 얼른 알파와 나한테 안되지 겁나 세거든 한 대 맞을 때마다 데미지 쭉쭉 들어오니까 아 저놈의 시간차 공격 진짜 감고 우리 미디언들 너무 당하는데 여기 2대1 할만한데 뒤에 간다아 도움 찰리 두 명 찰리 두 명 이제 살짝 할만한데 이제 찰리 온다 찰리 온다 형 움직여 발이 발이 굳었어 저형 발에 펀드 붙였네 하하하하 까악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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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팀킬 했어? 깜짝이야 아닌데? 아 잠깐만 얜 또 뭐야 펠드 벗고 oh recognized 찰리 뒤치기 간다 나도 한입이래 미친 바바리안 위로 올리는건 뭐지? 이건 뭐야 이건? 공격해라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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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에 간다 알파에 간다 알파에 둘 들어 쟤 튄다 튄다 조끼질 다하는거보다 튄고있어 아 방패찍기 브라보이 두명있어요 가는동안 말파 먹고있게 먹고 문을 여시용 문을 여시용 어 차리라 가요 브라보 브라보 내가 왔다 도와줘 제발 브라보 개많어 브라보 알파 브라보 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디그미 뒤로 빠져 디그로 디그로 뒤로 빠져 어디야 나 왜 때려 בד 브라보 도와줘 도와줘 다기 도와줘 아~~ 잘해서요~~ 자 외국인은 너무 못해 이제 상대가 안 돼 아 근데 외국인 밖에 없잖아 육시~~ 개부거다 한입만 오지도 한입만 막타킹 육시~~ 개부거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상대가 안 되는데 아쉬워가지고 재미나 재미나 아주 그냥 심볼 스윙 스닉스 그거 타투에요 타투 아~~ 레디? 레디? 레디 이번에 나도 그거 할까 바바리안 할까? 아 바바리안? 3마리안 너무 좋아 3마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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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마리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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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아 미치 나 이 사람 가 있어 아 여자 바바리안 여자 바바리안 여바리안이다 여바리안 홍일점이네 홍일점 역하렘 역하렘 이걸 역하렘이 역하렘샷 와 바바리안 내쉬면 기차 끌고 가겠는데 맵끝에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 릴레이하는거야 릴레이 야 여기 나이트나 간다 바노 한명이 놓으면 그 뒷사람이 뛰어가서 또 받아서 또 가고 400미터 개주하겠네 맵끝으로 보내버리자 상대 상대 버서컨대 역해야 와 저기도 역하렘이 저기도 역하렘이네 흠 흠 저기 나이트 나이트 버서커버서커네 다행이다 근데 오로치에서 오로치 있었으면 아무도 못 따라가는거 아녜요? 그치 저 땡거지 그러면 진짜 와 자는데 개빡치겠다 버서커도 오로치 다 했걸래 제가 이거 가자~! 라임밀기 전문은 라임밀기 여기 둘 여기 둘 오우 좋아 알파운드 딱 먹고 친구 하나 왓고 TBS 류에서 계속 찍어 오 셋 셋! 미친 셋! 여기 셋! 나갔나 나왔나 여기 미친 셋! 넷! 프라보로 빠질게 동! 동 동 알파는 내가 숨은 장이오 아 프라보의 너무 많아 프라보의 넷! 아냐 아냐 위에 올라간다 올라간다! 남쪽 위해서 다 와 인정사다리이다 임마 담아바! 가자! 탈리 먹고 갔다 이놈의 재킹 이놈의 재킹 억지로 이마까! 좋놨 어어어 이디언이 정리하는 것 봐 저 찰리 갈게요 엉덩이로 찍어버리네 그걸 피 좀 채우고 똥침싸움이야 똥침싸움 누가 다 해버리고 둘 아 미쳤나봐 이거 브라보 둘 와 브라보 넷이야 넷 죽여버리고 뭐야 이거 백스 없잖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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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만 백스 없잖아 말잖아 저 친구가 혼자 백스 없었어 니가 알게 탈기라서 그래 니가 까탈기라서 그래 꼬박꼬박 어 찰리에서 다 브라보로 찰리에서 다 불 브라보로 죽여 죽여 그렇지 머리대 머리대 좋아 브라보 중립 미니언 좀 밀어주자 어 알파에 들어왔어 알파에 들어왔어 나 좀 살려줘 어 오케이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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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기 가자 뒤치기 어 알파 뺏겼어 가자 가면 돼 어디를 이렇게 째 오케이 갑니다 헤드샷 자아 이리 오시고 자아 이리 오시고 어이 뭐야 또 갑니다 나이스 그렇지 어 아 잠깐만 어우 어 우리 팀한테 죽을 뻔했네 이씨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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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에도 죽일 뻔한거 같은데 흐흫흐흐흐흐흐흫 어이 이 미친 나의 도끼를 째길 받아라 어어어어 조금 꾸미고 갈까요 히어로들? 어 근데 멈춘 같은데요? 나는 안 멈췄어 크리미엄 기어 보거 형이 안 멈췄으면 다행인거야 보거 형이 안 멈췄으면 다행인거야 나만 멈춘건가? 빨리 강정하고 가자 강정하고 바로 들어올게요 됐다 보거님 안 튕기면 되겠네 아 진짜 지옥이야 너무 잘 튕겨 아 여기 타투도 있구나 와 신기하다 와 별게 다 있네 진짜 바바리야만 아마 타투 있을거에요 바이킹애들만 그러네요 옷을 헐벗어가지고 야 멋있다 뭐 뭐 유비소프트 서버가 뭐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뭐 맨날 있는 일인데 뭘 그니까 뭐 항상 있는 일이야 죽으면 안돼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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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라그래 왜 저래 연세가 연세인지라 어 털 털 좋아요 털? 어 어허 무슨 털이야 어 어 어